시작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기 보다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무슨 자격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격이 된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와 다른 격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나가시기 보다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그 틀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이 절망할 때 함께 절망하고 아브라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우리의 실수를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끊임없이 제 언약에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제 확신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첫 번째 부분에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장이 일어났었죠 14장은 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은 북쪽의 이 네 나라가 남쪽에 다섯 나라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소돔 왕이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왕들이 이제 패하면서 롯도 자기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이렇게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롯하고 그 가족과 그 재산뿐 아니라 소돔 왕의 이 사람들과 이 재산까지도 다 이렇게 몰고 이렇게 아주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멜기 세대기라고 하는 설렘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14장 읽어보면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좋아 어떻게 318명을 이끌고 내 나라를 그렇게 쳐부수고 그 다음에 롯도 그렇게 구해올 수 있지 역시 아브라함 능력이 많아 그러면 15장의 내용이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늘 나타나시는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왕들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주 힘이 센가 보다 어떻게 저 나라를 물리칠 수가 있지 이 다섯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도 싸워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정신없이 롯을 구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롯을 구해왔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이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 나라가 다시 작당하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게릴라 작전을 쏴가지고 이렇게 롯을 겨우 구해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작정하고 나를 전면전으로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나는 수적으로도 안되고 안되는데 어떡하지?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꾸 자손을 준다고 그러는데 아직 씨도 없고 아직 뭐 아들도 한 명 없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삐딱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렷덩어리로 우리에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냥 꼬리를 물고 아주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그 염려의 묵상 깊이가 아주 또 깊어져요 적용도 막 잘 되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막 불안해가지고 염려의 끊이지 않는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도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알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그런데 막상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하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점점 묵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아브라함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소동왕한테 괜히 그거 다 줬나? 좀 챙길걸? 멜기세대한테 내가 11조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그 재정을 가지고 군사를 더 막 일으키고 좀 군량미도 좀 비추고 그랬는데 괜히 그냥 그때 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괜히 그랬나? 이런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만나 줬지만 그런 이 어둠의 사이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네 번째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만나 줄 때까지 한 번도 말대꾸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너한테 줄 거야 아멘 받았어요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헤어졌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축복 주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어떤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엽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린이다 뭐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너 방패야 나는 너의 가장 큰 성급이야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뭐 어쩌라고요 빨리 아이나 하나 주세요 빨리 아들이나 빨리 주세요 뭐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플랜 B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플랜 B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아예 다 작정해 놨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15장에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장 6절이거든요 15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여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 하나로 로마서는요 이 신칭의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 본문 이거 쓰거든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가 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한테 잘 믿기는 의심이 들었고요 정말 그런가 확증해달라 그러고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날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 순간에는 앞뒤 재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기근 찾아오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들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약속 말씀 알아요 그런데 가끔은요 언제? 왜? 어떻게? 그런 거 알고 싶어요 그럼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기왕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플랜 B 마련했습니다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어차피 하나님 지금 안 주실 거잖아요 저는 지금 늙어가고 있고요 이제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메색 엘리에셀 내가 딱 작정해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약간 이런 좀 따지는 듯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게 까불고 있네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거 다 받아주십니다 왜 받아주시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지는 것 이렇게 질문하는 것 왜 안 해주십니까? 투정 부리는 이런 모습?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하고 친해졌다 이겁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친해지면 좀 이렇게 뭐 불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으면 오늘 이 15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이렇게 막 대화하는 내용들이 되게 길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도 한밤 쪽에 찾아가서 막 길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답을 알려달라고 떼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뿐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듣고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4절에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 아니야 니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끌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뭣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삐딱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재확신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니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여와를 믿으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다기보다는 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됐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7절에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완이라 나 이 후손 줄 뿐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하기로 작정했고 너를 인도해낸 여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8절이죠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말은 됐고요 확증 증거 증표 이런 것 좀 주세요 오늘날은 이렇게 계약서 문화잖아요 문서를 통해 가지고 사인하고 이러면 뭔가 우리는 이걸 사실 많이 믿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인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뭐가 제일 확실하냐면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언약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오늘날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 좋아 내가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줄게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할게 언약을 같이 세우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해요 이때는 안 물어요 안 물어봐요 왜요 하나님? 왜 암염소를 가져와요? 왜 이렇게 해요? 안 물어봐요 아브라함이 딱 알아들었어요 어? 하나님 나오고 언약도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딱 잡아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죠 그 새는 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언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면 그 가운데를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맹세했던 것 한쪽에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 저렇게 된다 저 죽음의 저주가 임한다 그거를 같이 맹세하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레미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요즘 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우리 34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놨죠 송아지를 둘러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갑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언제 어떻게 뭔가 좀 구체적인 뭘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내 편의대로 내 해석으로 상황들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그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은 또 그 반응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했기 때문에 지금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요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유학생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 저기 아주사 지금 저 위쪽에 산불 나 있는 그쪽이에요 그 대학에 이제 장학생 선발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CTS 기독교 TV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두 명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다 봤어요 그러니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합격됐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서로 뭐 날라온 거는 하나도 없어 한동안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이제 합격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합격이 된 건지 아닌지 같이 돼 있는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오히려 CTS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방송 훈련을 배우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면은 뭐 투파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좀 개인이 알아서 찍고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훈련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이제 포항에서 올라오고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그 CTS 기독교 TV에 거기 가서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훈련을 받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선배님 날라온 거 없어요 아니 없는데 우리 된 거 맞아? 계속 이러고 있다가 결국 I-20라고 하죠 여기 이제 합격이 되었다라고 서류를 저희가 받고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아 진짜 가는갑다 그게 이제 오기 전 몇 달 전에 이제 그걸 받게 되고 이제 비자 받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음성을 주시죠 만나도 주셨어요 또 이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 가장 확실했던 거는 언약체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맞추어서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삐딱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의심 갖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이 나한테 오느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믿음 없는 행위 아니야? 우리 원래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수준의 믿음을 보일 뿐이에요 그 수준 이상의 믿음을 보이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이전해 주신 그 언약의 확실성을 재확인해야지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레벨 100, 200 돼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믿음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팅을 이제 아브라함이 다 해놨는데요 저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니까 12절 보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 이제 많이 생기게 될 건데 이방에서 개기될 거래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가 될 거야 그들은 400년 동안의 내 자손을 괴롭히니 400년 동안 고통스러울 거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짐이야 그런데 40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괴롭혔던 그날을 내가 징벌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그리고 너는 오랫동안 살 거야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물은 거는 이거였죠 하나님 땅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줄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거는요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대답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TMI라고 하는 거죠 Too Much Information 아브라함 아니 땅 준다는 확증만 날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자손이 있는데 400년 동안 누가 자손들을 괴롭혀야 할 거고 400년 후에는 이렇게 날 거고 너는 오래 살다가 거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4대만에 돌아오고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어떻고 아모리족 속 관심 없는데 가끔 우리는요 하나님 이거에 대한 응답 좀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400년 플랜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앞에서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400년 플랜을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온당한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신데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너 살고 있는 동안만 네가 원하는 대로 축복받는 인생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짧게 알려준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모르겠고요 그냥 하여튼 빨리 해 주시고요 그냥 뭐 하여튼 민족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 주세요 어떻게 주실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대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누가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땅, 자손 뭐 이 정도의 이해 속에서 못 알아 듣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약을 하려면 고기를 둘러 쪼개고 그 가운데로 이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체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 누가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고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이 행위를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이 안 지키면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안 지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안 지킬 확률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안 지나가요 아브라함 네가 실수했던 거 네가 나의 언약 조건에서 미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저주 죽음의 저주를 누가 받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듣게 아브라함이 알아듣게 확실한 언약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 때요 가끔 삐딱한 생각, 사탄이 불어준 생각,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온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못 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만도 토로하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냥 답답하다고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재확인을 시켜주실 것, 재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확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약속과 언약에 비추어서 사실 준비는 아브라함이 혼자 다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는 자세히 보면 뭐예요? 암소, 암염소, 숙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모두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것이고요 이 의미들을 아까 예레미야 34장과 연결시켜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소, 족장, 리더들 또 가난화해서 감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영원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청을 받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죄로 말하면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는 그 믿음 그래서 다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참 새 생명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뱉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날마다 날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신앙적인 때로는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는 고백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요 우리는 다음 주 창립주일 때 성만찬을 통해서 또 이 언약을 재확인하는 또 성내전을 또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이 언약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선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로해냅니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예상적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만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의 재확인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